우리 34승이지? 방지 바꿔야겠다. 흠 맞을걸? 나갈수 좋겠어. 때려줘. 망하지. 나는 살면서 중렬이랑 11년동안 알고 지냈는데 중렬한테 게임을 진적이 한번도 없어. 한번도. 어떤 게임도 진적이 한번도 없어. 쟤슨이 노트해. 걔랑 많은 게임을 해봤는데. 두는게 하나도 없어. 이 물리면 내가 바로 죽인다. 눈에. 애쉬 노스팬. 다른게. 아 쿨 못마셨다. 아 작은건데. 낚시에서. 애쉬 한대만 때리면은. 아 아까 그라마스 때릴걸. 아 정말 후회되는 일이 좀 많네. 아 아까 그라마스 때릴걸. 아깝다 아깝다. 스톤만 안걸렸으면 방금 스톤 피했어야 되는데. 까미카라비. 그냥 아까 정화 쓰지말걸 탈진데. 아 짜증나. 왜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많냐. 악샷아 나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해줘 빨리. 내가 못. 근데 내가 못했어. 뭘 못했는데. 애쉬 큐브를 못맞혔어 내가. 그러면은. 그럼 니 잘못인가? 그렇지. 가좀해 안풀어. 애쉬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애쉬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애쉬 몰이랑 롤러와 이제 배너 관련해서 궁금한거는 내가 다 말해줄 수가 없거든.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써있는게 거의 전부고. 강의사이트. 그리고 이제 컴퓨터 쇼핑몰 사이트. 그리고 저희 들어가면은 있을거야 문의하는게. 둘 다 카톡이 적혀있을거야. 걷다가 문이 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어. 싶어. 그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 돼지 쌍듯인데. 응? 야 근데 멧돼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보다 좋아. 아이 저기 레이스. 싶어하는데 사기당하면 병행해주냐고. 내가? 어? 어? 상대를 넘겨라, 초록색! 좋은데! 어? 괜찮..괜찮아? 이게 맞나? 야 잠깐만, 이 달리 죽겠는데? 클로우만 해준다. 하단은 얼마든지 잊자국이다. 아 여기 아 초반에 더 이상은 못 도와줘. 더 이상은 못 도와줘. 여기까지 한계다. 나야. 으아! 야, 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얘들아. 근데 인텍트 현실. 어차피 근데 후반간에 되니까. 후반간 무조건 이겨? 님들 이 조합 초반에 망했다고 뭐 이렇게 너무 하지마. 아우 진짜 아우 야, 쟤네 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매섭다. 아우 킬을 많이 먹어도 떼다. 어, 그냥 막 들어와도 그냥 날카롭다 되게. 어, 킬 많이 먹어서 그래 쟤네. 그니까. 아, 나 벌칙 3배스 됐네. 맵 차이도 많이 나온다. 어, 킬 많이 먹어서 그래 쟤네. 근데 어차피 이긴다니까? 존나 웃긴 게. 이게 존나 웃기지 않냐, 씨X 이... 롤이란 게 임마, 어? 애들아 이렇게 제가 저 뭐 서포터 이렇게 킬 다킬, 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에휴이 뭐 씨. 소용없어요. 트위치 롤로 나중에 궁수 좀 다 뒤져 그냥. 야, 요즘 퀸즈 누가 아냐? 패치되고, 이후부터. CS 먹어도 이제 거 되잖아. CS 먹어도 현상감이 오르잖아. 다 이제. 예. 벌써 6인데. 와, 빠르다. 야, 좋다 좋다. 경험치라도, 경험치라도. 경험치라도. 그냥 때릴 거 그랬다. 아아, 나. 아니야, 잘했어. 안전한 게 진짜 석현아. 석현아, 잘했어. 넌 자책하지마. 너는 임마. 너는 임마, 못한 거보다 잘한 게 더 많은데 네가 그냥 자책하면. 자책하지 말어. 돼지 6이다. 빨리 밀고 가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파이팅. 하니깐 3초 먹었네.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아, 씨. 낯설 살았다. 나 무서워. 꿀. 살발했다. 어, 나는 근데 끊길 줄 알았어. 나한테 쏘길래. 어, 나. 아니, 내가 더 끊길 줄 알았어. 오자마자 나, 니, 내가 니보다 기완이 늦었으니까. 다행이다. 시공 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에시드, 노일. 필리아 키보드 부셨을 수도 있어. 헉. 그래와서 피봐. 라디. 조금 남았다, 조금. 뭐라는데? 커져라 생겼어. 미쳤나봐. 쥐들 정말 센 줄 알아. 어? 너무 신났어. 아아? 아아? 어? 여기. 까맣고 있다. 야, 씨. 여섯대 때려야겠네. 괜찮아. 나. 나. 쳐들어라. 내. 내가. 왔다.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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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짜리. 아무도 안 따라오네. 내가 1주면 죽겠는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와드잖아. 와드라고. 여기 다 와드 아이가 오 와드네 때렸다 나 해볼거야? 하지마 안한게 나을거 같애 라임유구 빼자 라임유구 빼 라임유구 그렇지 미연 다 흘렸어 막 급해가지고 상관없어 야 나 이제 그거 떴까? 이겼어 이겼어 아 이거 커버 한 번만 해라 커버하다 죽을거야 멧돼지 왔어 바텀에 네 마리에 그라나스는 되지 세주는 멧돼지 다르지 다 잡았다 이거 2명은 잡았다 최소 일단 에쉬 잡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났는데 바텀에 이러면 진짜 짜증났는데 바텀에 상대 존나오는 배가의 과제 빼앗아 스킬 쁘 바텀에 대단한 배로 진짜 로제 하하핳 하핳 내 압도적이랍지 오케이 미만 나왔다 빨리 게임 끝내라지 이거 룰루가 향로가고 힐 들고 내가 정화 들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 되게 존나괜찮아 알았쩡 알았똥 나이스 나이스 잡았네 이거 나 공 10초? 나이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트위치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트위치 먹을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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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블루노 으아아아아아 야 타타타타타 살았다 니 소리 때문에 살았다 어 야 두꺼비로 죽일라 하지마 야 뭔소리야 나 죽일랬지 아니야 야 원래 내가 지나가다가 때려 주변에 나 꼬라보는 애들 한 대씩 습관이야 원래 습관이야 나 지나다니는 저거 나 한 대씩 때려 꼬라보면 아 진짜 난 원래 예전부터 지나가다가 용 꼬라보면 용 어 아니 아니 말 거꾸만 가자 빨리 에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으 아 아 사이가 멀어서 조준하군 아 날아났다 아 있었어야 되는데 얼굴 색이 어떤데? 바카스 색이라고? 약간 약간 너무 얼굴 하얗고 막 이러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서 일부러 짱 누락해가지고 좀 불쌍해 보이게 약간 그래서 사람들도 아 석현이가 완벽하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별풍선을 이렇게 딱 선물해주고 인피 나왔네 와 천개 두번 터졌다 오늘 어? 어? 와 감사합니다 와 이씨 천개가 몇번 터지는거야 어? 와 감사합니다 헤링님 감사합니다 헤링님 뭐야 나 천보는데? 어? 닉네임에 키윽하고 트윽이 들어가있으면 중렬이랑 내팬이란 뜻이거든 어? 근데 이제 저기 같이 들어있으면 중렬이랑 나랑 공통되는거 하나 밖에 없어 잘생긴거 하하 야 그 땜에 패드신거 같아요 아 맞잖아 야 중렬이랑 나랑 공통된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 롤실력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어? 말하는거 차이 많이 나지 얼굴 개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 그거밖에 없잖아 어? 찐따인가? 야 찐따을 좋아하지는 않을거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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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다년봤어? 나 왜 처음보지 근데? 나 왜 처음보지? 네 헤링님 중렬이는 다 좋은데 실속이 없어 응? 애가 숨긴것만 인마 기생오래비처럼 아주 검브르르 생겨가지고 실속이 없어 실속이 어 나 지금 레드먹으로 가고 있어 왜 안들러져 야 뭐야 니가 먹으면 어떡해 내 계획이 여긋나잖아 이러면 레드먹는거 레드먹는거 왜 그랬어 아 내 실속이 있지 내가 너나이 야 리파일이 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짜임나네 빼앗아 뚫지마 뚫지마 금방 풀린다 정하에 가울을 받고 있어 어? 생일풍 쌌대 사과해 아 죄송합니다 닉네임을 바꾸셨나봐 아 백퍼 닉네임 바꿨어 내가 시발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 어? 아 섭섭해하는게 아니라 닉네임 바꿨지 아니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없다니까 바꿨어요 원래 해링딩동이었음 거봐! 닉네임 바꾸고 기억 못했다고 섭섭하다 하면 안되지 어? 안그래? 어? 성형에도 과 알아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분명 시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씨.. A컵이었는데 씨..씨.. 못알아보지 D컵이면 아이 뭐야 말하다가 이게 무슨 동변이야 아.. 아.. 나 진짜.. 그니까 못알아보는거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중렬이는 시청자같이 꼬리만큼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기억해 봐봐 님 님아 봐봐 야.. 학교에서 숙제대에서 영어 단어 30개 외우래 외울수있지 어? 내 영어단어를 8,000개 외우래 외울수있어? 아이.. 씨.. mittlerweile 달래잖아 왜그래 나한테 어? 아.. 진짜.. 구독 감사해요 늘고있네 열혈자리 노려봐도 되냐고요? 웨이크옵! 워우! 워우! 언제인지 어? 에브데이! 어? 편하게 아주 편하게 가세요 그만 떠들고 게임하라고? 죄송합니다 나는 다이긴 게임인줄 알았는데 애들이 잘 버티네 오브젝트 쪽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야 야 틀어주고 다이긴 넘었다 나 들어갔어 나 본다 야 못들어가 이거 못들어가 어 궁 던졌다 각 잡히는데 이제? 아 이거 C 스펠 있었으면 천리아가 피했는데 W E? W인가 E인가 아니 그라하스가 옆에서 비비고 있는데 앞에서 들어가고 있으면 어떡해 카시야 그라하스가 뒤에서 궁 던질러 왔는데 스펠도 없는데 어? 진짜 얘는 말 못하면 어떻게 살까 야 그만 하지마 왜 그래 나한테 어? 아 나 진짜 상처야 인마 니가 인마 그냥 막 하는 말이 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지 어? 펜타 할 수 있었는데 악시는 봐봐 악시같은 애들은 뺀단 말이야 어? 왜 어 뒤 옆에서 그라가스 각 잡고 있으니까 우리 원딜 스펠 없으니까 약간 빼준단 말이야 어? 버프만 하고 이 쉿 걔네들은 뭐야 막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야 원딜 딜 안하면 못 이기지 얼마나 완벽한 서포트야 뭐 그리고 님들 악시가 내가 악시보다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게 악시는 이제 나랑 게임을 안할 때 랭게임을 할 때 일반 서포터를 될 거 하거나 아니면 시청자 중에 진짜 못하는 실버 현지인들 될 거 하잖아 그니까 못해볼 수가 있어 나는 악시리 될 거 하잖아 서포터를 어 그러면 착시 효과가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뭘 주냐 석현아? 어? 내가 뭐 보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 돼지새끼들 살아가는 거 극혐이다 진짜 어? 칸닷! 칸닷! 어! 아아 나이스! 다 잡았다 마무리 마무리 다시 마무리 좋았다 수은사 할까? 이거 정화로는 택도 없는데 이거? 애들 비벼대는 거 어? 라이 가야지 이거 뚫을라면 라이 가야지 애들 방팀 존나 많이 올리는데 악시가 나보다 잘해 너가 더 잘해 들었지 애들아? 시발 소연님 구독 감사해요 어허 구독 방금 검사한다 그랬냐 방금? 존나 무서워 와아 애들아 들었지? 악시야님 구독 검사한다 조심해라 어? 시발 조심해 어? 검사해 어? 구독하는지 안하는지 검사해 들어가서 애들 다 따줘야겠어 다 따주네? 다음달에도 구독하는지 안하는지 검사한다 요試guy 보여줘 보여줘 니팔 20초 니팔 나갔다 니팔 10초 어 애쉬 죽이면 주의를 없잖아 애쉬를 죽이면은 그라하스랑 세조가 박아도 들이 없어 뒤에서 룰러 봐주는데 그럼 들어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 요렇게 그냥 어? 나비처럼 나와서 모처럼 벌처럼 쏜다 어? 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 혜린님 잠깐만 아 3만 3천 좋아 3만 3천 좋아